나도 이거 그냥 막 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화사는 말 듣고 ㅈㄴ하는데 내가 진짜... 재밌다는데?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핫한 사람 만나보는 시간 제시의 셔터뷰. 드디어 이 분이 나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일단은 나는 샤넬이고 너 뭐 써? 저는 뿌레네링맨. 뿌레네링맨을 쓰는데 지금 향수가 섞어가지고 나는 토할 것 같아. 오 마이 갓! 너 안 쎄? 어, 전 모르겠어요. 오! 오! 아무튼 마 시스타, 실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나는 실비가 너무 보고 싶어. 맞아요. 은비, 실비. 안녕하세요. 일단은 So many people 이거를 원했어. Everybody want 화사! And Jessie. 맞아요. 왜 나왔어요? 홍보하려고 왔죠. 아, 그렇죠? 나는 안 보러 왔어? 홍보하려고 왔어? 아니, 농담이. 정연이. 오늘 노부라라. 원래 노부라잖아. 언니, 저 지금 컴백 이후로 첫 스케줄이에요. 첫 스케줄? 아니. 잠깐만요. 나를 깠대.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가 화사가 깠다고?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잠깐만요. 깠어요, 안 깠어요? 안 깠어요, 언니. 누구예요? 매니저님. 아, 잠깐만. 아닌데 그때는 제가 들은 적도 없었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제가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나와줘야지. 내 동생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쇼터뷰를. 봤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편? 솔라 거 말고. 언니가 변요한 배우님이 나오셨었는데 행동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잠깐만. 맞아. 나 되게 부끄러워 해가지고. 영어 부러워가지고. 네. 아니, 봤는데 언니가 너무 막 이렇게 배배 꼬고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껐어요. 껐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고 아니, 그러니까 좀 저는 언니의 그런 좀 뭔가 소녀스러운? 그런 좀 면들이 그 화에서 좀 부각됐던? 오마이갓. 그 편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를 아는데 아, 맞아. 일단은 하사 씨 일단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사입니다. 영어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어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영어로도 부탁드립니다? 영어로도 부탁드립니다. This is the global. 여길 다 global이에요. 아유. 하이. 하사. 하사! 내가 이걸 100번 말했는데 영어를 내가 하사한테 맨날 와요. 영어를 좀 누려야 된다고. 왜냐면 너무 외국 팬들이 많아. 언니 한국말로도 자기소개를 못한다니까. 그냥 끌리는 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이. I'm from Korea. We know! 아니, 안 낳고 그거야 해. 아니, 이제 기초가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re you from Seoul? 아까 서울에서 태어난 대구 사람이야? No, 전주. You're from 전주? 오, 전라도 사람. Yes. I'm from 전라도. And 전주. 오케이. Can you explain your fashion sense today? Very tall. No, long. Long. What are you doing? Very long. Do you pick your nose with your nail? Very good, right? Yes, and... But? Blood party. Sun time. Sun time. Pink. It go too high. And it blood. 첫 컴백 스케줄인데 긴장에 여기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 이제 스케줄이 무서워요. 오케이. To your Moomoo fans. Yes. Please, if you could say something. To your Moomoo fans. Except I love you guys. I love you and something else. 오케이? 오케이. 아니, 많은 팬들이 알려면 모션 랭귀지를 해야죠. 그게 사인 랭귀지예요? 사인 랭귀지? Oh my god.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지금 이후로. 지금 병원 갔다 올 것 같아. 근데... 제시의 Shut up you. 치명적인 인터뷰를 할 겁니다. 치명적인 인터뷰? 이게 뭐냐면 일단은 화사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오케이? 화사가 여러분들 알듯이 표정을 되게 잘해요. 예스. 근데 왜 거기를 보여줘요? 이게 컨셉. 오케이. 지금부터 치명적인 표정을 치면서 대답을 하면 돼요. 오케이. 쉴 때 이따 뭐 하세요? 쉴 때요? 쉴 때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왜요? 오케이. 아니, 언니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해야 돼. 팬들 위에서. 이거는 나 위에서 아니야. 나 이거 보고 싶지 않아. 저도 언니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아. 정말 보고 싶어. 왜 나도 이러고 하기 싫어. 진짜 알겠어요. 오케이. 화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음...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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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왜 배를 만져? 삼겹살. 배가 삼겹살이니까. 오케이. 꼭 한 번 찍고 싶은 광고. 아... 못 했던 거. 다른 거. 저는... 뭔가 섹시한 그런 거 같아. 향수를 잘 입거든요. 향수. 왜 이렇게 변태 같지 않네. 야, 네가 변태 같아 지금. 나네 지금 네 모습밖에 안 나. 내 목소리만 나가고. 오케이. 화사는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또 콜라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 누구야 그게? 갑자기 감독님. 갑자기 감독님. 갑자기 감독님. 언니 언니. 당연히. 화사랑은 제시랑을 해야지. 아, 당연하죠. 언니랑은 무대밖에 못했으니까. 그래. 말만 하지 마. 너 여기 기억이 남매에 있다. 나이스. 네. 부모님의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갑자기요? 약간 치명적으로. 저한테요? 우리 엄마를 이러고 나 되게 잘 받아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해봐. 엄마. 사랑이. 우리 엄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했으니까. 아빠. 아빠. 엄마야. 야, 아빠도 나 이걸 안 했다. 엄마까지는 돼. 우리 아빠를 봤어? 아빠는 드릴게요. 어, 오케이. 아빠. 엄마 이거.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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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지. 이거 방송 안 되겠다. 아, 이거 돼. 이거 100% 돼. 사랑해요. 안혜진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나 오늘 알았어요. 안 신 거를. 네. 왜 혜진으로 안 갔어요? 어, 혜진이라는 이름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름은 그냥 이름대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음. 제 그냥 뭐 행동들과 있어서 좀 제가 추구하는 뭔가의 그런. 아티스트 쪽으로는 다른.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지금 몇 년 차죠? 7년? 7년밖에 안 됐다고? 이 쇼꼬라. 너 7년밖에 안 됐다고? 왠지 막 4년 된 거 같은데? 아무튼 사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이름, 본명을 써주세요. 어, 왼쪽 잡이네? 응. 아무튼 안혜진. 안혜진. 아, 안혜진. 스물일곱. 얘가 서른 넷이니까. 언니 서른 넷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 오케이. 해결결. 나는 해결결 몰라. 근데 왠절. A형이지 너. A형이지 너. 언니 잠깐만요. 언니. 언니 B형이에요? 아니. O형. 오. A형이 O형이랑 잘 맞거든요. 아, 진짜? 아니, 나 근데 이 화사가 진짜 A형 같아. 일단 화사가 말이 많이 없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이 많아요. 나도 생각을 하는데 나는 생각을 한대로 말해. 그래, 이 친구는 생각을 하고 음... 하고 말을 해요. Right? 예. 오, 예. 오케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쇼터 뷰? 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화사 말고 안혜진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안혜진, not 화사. 저는 요새 이게 숙제거든요, 저에게는. 안혜진을 찾아가는 거. 아, 얘 또 오래 걸린다, 안혜진. 이 친구 너무 기뻐. 그냥 예능이야. 아니, 이거를 제가 끝날 때쯤 제출했는데. 그 정도 아니야. 그럼 가볍게? 가볍게. 그냥 오늘 안혜진은 어때? 아, 오늘의 안혜진? 그렇게 가자. 오늘 날을 표현한다면? 왜 오늘 하냐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친구. 이 일에다 우리 못 가요. 오늘 배탈. 배탈 났다고? 배탈 났어요. 왜 이렇게 배탈? 고마워.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봤을 때 얘 그런 광고 찍어야 될 것 같아. 똥이야. 똥이야 몸칠이야. 아니, 저는 볼일 같은 건 잘 봐요. 되게 규칙적인데. 요새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프레셔가 많아요. 프레셔는 뭔지 알아요? 응. 뭔데요? 압박. 압박. 압박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좀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많아져. 너만인 줄 알지? 오케이? 두 번째 빨리 갑시다, 빨리.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늘 날을 표현?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항상 그런... 그냥 뭐 되게 베이식한 거. 항상 이런 건데, 날은? You lazy? Yeah.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 저희 엄마 다르셨어요, 제가. 엄마가 말이 좀 느리시고 아, 혜진아 밥 먹었어? 그냥 이런 식이에요. 우리 엄마가 에어, 딸아 우리 집으로 이러는데 엄마한테 뇌가 너무 학대에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작게 근데 제시아 좀 엄마 가슴을 조그만큼 가려줘. 먹었나 이래. 이렇게 빨리 셋 번째 쓰습니까? 아, 셋 번째요? 아니에요, 행복. 아니에요, 행복. 아, 행복합니까? 네. 남자친구 있습니까? 아, 그런 걸 물어봐요.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세 번째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웃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터죠? 일터에 와서 더 많이 웃고 뭔가 행복을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기분? 나 봐서 행복해요? 나도. 솔직히 화사편이 나는 오늘 너무 제일 행복한 건데. 아니, 변희연 배우님이 제일 행복했지? 아니, 그때는 다른 행복이었어요. 이거는 약간 내 친구랑 동생이랑 노가리 까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약간 오마이갓, 잠깐만 나 뭘 잘 지고 아, 그 장면을 보고 놀렸어야 했는데 오케이. 나는 여기다 놨으면 나는 오늘 내 표현을 한다면 나는 나답게를 줬어요. 나는 화사를 봤을 때 화사가 나랑 되게 비슷한 면이 뭐냐면 나답게 살 거고 나답게 하고 싶은데 나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외모든지 뭐든. 화사도 약간 되게 본인이 한 마리 옛날에 했었어요. 무슨... 이 세상에 미의 기준에 내가 맞지 않다면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요. 예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친구가 있는 게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랑스러워. 오케이, 이제 바로 TMI 쪽으로 가겠습니다. TMI가 뭔지 알죠? 네, 오늘의 TMI? 화사가 팬들한테 알고 싶은 것들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오케이, 그럼 습관을 쓸게요. 아, 오케이. Bad habit! 짧게 쓰셔도 돼요. 오케이, 습관 저 읽어주세요. 됐어요. 목주름 안에 손을 끼워넣어놓는다. 정말 너무 기쁘다, 이게.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누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주름이 겹쳐지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 이러면서 TV 보고 하잖아요. 이러면 목주름이 겹쳐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를 집에서? 이게 버릇이더라고요. 오마이갓!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잠이 안 올 때 수도를 외우거나 만화를 틀어놔요. 아, 수도? 물을 틀어놓는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 나라 수도를 외워요. 아, 나라를? 그걸 외우다 보면 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이상을 만날 때 나의 필살기. 필살기? 아, 저는 아, 근데 사실 저도 그냥 많이 쳐다보고 많이 웃는다? 그러니까 좀 호흡 가는 사람 보면 웃음이 좀 그냥 절로 나잖아요. 언니처럼. 온 말에서. 나처럼? 예!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얘가 좀 생각 안 깊게 하는데. 여기 툭. 네, 툭툭툭. 하사 씨는 씻을 때 어디를 먼저 씻습니까? 빨리 접어주세요. 씻을 때 무조건. 머리인가? 양치부터예요. 진짜요? 양치하면서 몸을 일단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부터 먼저 닦아요? 저는 물샤워요. 많이. 이게 바디워시 같은 건 정말 막 꾸준 땀 같은 거 묻었을 때 빼고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 대답을 참 다른 거로 한다. 난 또 막 엉덩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참. 엉덩이는 마지막. 엉덩이는 마지막. 어, 화장할 때 다 못쓰게 가도 돼. 여기만 돼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눈썹. 노. 그래서 나 이번에 눈썹 문신했어. 아, 진짜요? 이 정도만. 어, 말 거야. 어, 진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아까.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뭐, 뭔데요? 이게 싫어하는 말.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은 아침에 이제 스탠바이에 합니다. 이런 말. 너무 건강한데.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오늘 뭐 해. 라는 말인데. 어, 왜? 왜냐면. 어, 뭐랄까. 제가 이제 바쁠까 봐. 항상 이제 제가 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제도 나도 뭐 할 거 없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연락하지 그랬어. 아, 너 바쁠까 봐. 아니, 이러니까. 그냥 오늘 뭐 해?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 스케줄 눈치 보면서 말을 못 하니까. 뭐말지 알겠다. 뭐말지 알겠다. 네. 그리고 그날. 제가 막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시나 나한테 해가. 그러니까 방해가 될까 봐. 항상 조금.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봐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러지 마. 나 너 문자 맨날 오늘 뭐 해야 할게. 근데 어차피 답장이 안 와. 아니요. 언니. 하잖아요. 언니 급할 때 전화 드리면 돼요. 맞아요. 이거 다 이거. 정확히 다 쓴 거죠? 네. 네. 그럼 이거 결혼. 정보 회사. 네. 넘겨주세요.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결혼을 해야지. 어쨌든. 화사가 이제 유명한 가수가. Very 화제. You're very very big. Very famous. 난 가수가 돼야지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 경계선이 없이 그냥 좀. 태어나서 자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참. 이렇게. 그냥 뭐. 아 뭐. 12살 때쯤 꿈이 희망을 키웠다. 되게. 뭔 말인 줄 아는데. 되게 힘들게.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오케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가 꿈을 키웠다는 노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엄청난 영향에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게. 그거예요. 콘서트 버전. Crazy Love. 진짜로? 네. 너 진짜 어리다. 참. 와. 나는 그때 한국에서 업타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응. 너 진짜 어리다. 그럼요. 저 어리다니까. 언니 자꾸 늘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요. 잠깐만. 얘. 화사 말투 아줌마 같아요 안 같아요? 솔직히. 언니. 솔직히 아줌마 언니다. 알아. 근데. 너도. 너도 한 그래도 한. 아니. 저도 솔직히 인정. 그리고 화사의 나랑 비슷한 점은. 좀 너도 약간 말할 때 약간 술 취한 거 같아. 뭐뭐 하는지 아야죠. 알아 알아. 뭔지 알지. 오케이. 화사 지금은 그럼 영희가 누구 맡아요? 지금요? 나 알아. 그래서 나로 나나. 솔직히 말해. 안윤아. 콩러리로. 솔직히. 솔직히. 야. 콩러리로.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아. 아. 콩러리로. 야. 모래로. 제발 좀. 그게 뭐야?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우리 화사가 컴백을 합니다. 이번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암어 비. 원래는. 암어 비치. 원래 비치인데. 암어 배. 암어 비. 올 한 해는 좀 너무나도 무거웠던 한 해. 그래서 좀 생각도 너무 길었고. 그때 느꼈던 영감으로 쓴 건데. 이제 이렇게 곡 작업을 하고 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한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면서. 내가 그냥. 내가 비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지를 못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 곡에 되게 이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나의 감정을 다 담아낸 것 같아요. 이게 화사가 또 이제 저번 노래 마리아가 너무 잘 됐고. 너무 화제가 되니까. 이게 다 함께 아티스트가 항상 다운 노래가. 더 부담스러운 거야. 제가 지금 짜낼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다. 오케이. 그거는 좋죠. 노래가 난 참. 하사 노래가 궁금해요. 진짜. 지금 그냥 해볼래? 그럴까요? 아이스크림. 여기. 이런bas 원래 네, 맞죠? 화사는 이거는 못 이겨! 이거 이제 표정으로 끌려! 봤죠, 감독님? 화사 씨는 그러면 무대를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대 아래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 너무 많은데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저에게 너무나도 자유로운 곳이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와 팬들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맞아. 화사의 매력이 뭐냐면 노래도 물론 다 잘해요. 에브리먼 다 잘하는데 화사는 자신감이 보여요. 그래서 나도 그냥 여자로서 X 멋있어, 그게 진짜. 이게 돼. 아! 언니, 언니. 언니 저한테 춤 한 번 배워볼래요? 왜? 뭔데? 못 잤는데! 뭔데? 그러니까 이제 언니랑 뭐 이렇게 어떤 년 챌린지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암호비 챌린지 같은 거를 뭐... 챌린지만 하는 거죠? 화사 위에서는 할 수는 있죠. 이 친구도 내가 어떤 액션을 해 줬는데 바로 해 줬는데 내가 이거는 완전... 근데 문제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앞에서 배우라고요?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바로! 이쪽 먼저? 네, 이쪽, 이쪽. 시작! 루! 한 번 더 돌리고. 괜찮겠죠? 바지? 한 번 더 돌려요. 고! 올라와요. 오케이. 올라오고 골반 한 번 잉! 띵! 한 번 더 잉! 잉!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이! 여기가... 아, 이거야 바로? 응. 하! 하! 깜짝이야! 아, 그냥 계속 이거 하는 거구나? 저기요, 이게 여러분들 재미있잖아요. 다들 날 쳐다보지 마요. 다른데 보세요. 쳐다보지 마시다! 어우 dammit would be. 시원하게 고 MORGAN 야 사 southern 집에 가서 뻗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똑똑하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컴백할 때마다 예능 같은 걸 나간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저 처음이에요. 이건 잘 나왔어. 네? 이거는 왜 잘 나왔냐면 노래도 홍보도 좋은데 사람들이 화살을 좋아해. 아무튼 오늘 일단 어땠습니까? 저는 은근히 제가 방송도 낯을 가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큰일이긴 한데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스케줄이었는데도 언니 덕분에 저는 편하게 되게 할 수 있었어서 그러면 너의 아는 제시, 현지 언니 그냥 MC로서 어땠어요? MC로서요? MC로서는 엉망진창이요. 아니, 아니, 아니. 하지만 신선하다. 그냥 편하게 캐주얼해서 너무 좋아. 예스. 오케이, 일단 제가 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하사가 오늘 착한 동생이었는지 거짓말 동생이었는지 일단 손을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시 언니는 MC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잘한다. 잠깐만, 잠깐 간다 봤잖아. 여기 나온 사람이 이거 다 지지대. 내가 알 것 같아. 화사가 되게 이렇게 염전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막 아니에요, 이러고 이러니까 뭔지 알지? 당연한 줄 알아. 잠깐만. 오케이. 나는 제시보다 더 섹시하다. 에스... 마이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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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떤 원인 것까지... 손 넣어! 언니! 자신감은 나쁜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따 앉아. 오늘 쇼터 뷰 정말 잘 출연했다. 완전. 너무나도. 네, 여러분 화사였습니다. 저 일단은 정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영호를 시키지 말으셨어요, 저는. 아무튼 오늘 화사였는데 나는 일단 화사가 나온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 마지막 무모한테 이번 노래 그리고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이렇게 1년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하고 싶은 말들 너무 많은데 기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무대로 항상 보답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사였습니다. 레츠 고 제시의 쇼터 뱅! 새끼야, 눈 안 깔아? 우와! 우와! 계란말이 계란말이 깨! 아Cerst! 관심과 사랑을 라라라쓰화 ridder! 씨, 말을 들게 잘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